나는 돈에 미쳤다라는 제 신체로의 책입니다. 김세희 작가님이 소개해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데 가장 큰 장인분은 기회와 시간의 부족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진정한 삶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석양을 바라보고 신나게 떠드는 나이의 웃음을 들으며 즐거워하는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을 즐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나는 수없이 보았다. 그것도 사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돈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임금 받는 생활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돈이 있어야 그것들 단순 노동을 다른 사람이 해주고 그 시간 여유를 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타임에 나타난 시간을 거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을 가진 사람들 자체는요. 그런 사람과 언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만은 묻고 싶다. 우리가 돈 버는 일을 이야기할 때 왜 이런 화제가 나오는 것일까. 언제부터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되었는가. 당신이 불을 추구한다고 해서 가족 모임에 참석하거나 강아지를 안아주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실 제대로만 한다면 이런 즐거운 일에 더 많이 시간을 쏟을 수 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하려고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커피를 사 마시면 괜찮은 옷을 차려입고 눌러나가고 늘어난 빚더미에 대한 고민을 내에서 벗어나 애넝 프로그램에 몸에 깔깔걸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욕과 재능을 가지고 지니고 태어난다.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욕과 재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걸음삼아 멋지고 훌륭하게 자신을 꽃비워야 한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 이렇게 살려면 부유해야 한다. 저택과 요트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다. 부유함은 진정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돈의 액수는 당신이 누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도 무임 승차할 수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게 참 명심할 일이죠. 우리는 성장, 행복 추구, 자기의 표현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일에 돈이 필요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당신이 화가라면 물감, 작업실, 영감을 주는 여행, 동료 예술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전시회 미술관 입장료 등등에 돈을 낼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죄책감과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매우 정치인 없는 존재인 욕망이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데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뿐이다. 생각은 내부와 외부에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것에 명확해진다. 저는 드라마 시라는 게 부자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속물이라든지 아니면 땅콩 회사처럼 갑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그 자체가 일부러 저는 하층민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위화감 조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대략한 자체가. 예컨대 당신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쓸 수 있다. 누군가 호화로운 집에 갔다가 떠날 때 이런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나도 모든 방에 스피커를 연결해 저렇게 소리가 울리게 하고 싶다.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이 살 수 있었지? 그 직후에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갔다. 그런데 그 친구는 20년 전 대학교를 다녔던 있던 곳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때와 똑같은 날가빠진 차를 몰고 예전에 그 형편한 스테로 시스템을 사용한다. 굳이 괜찮은 물건을 내버리고 왜 새것을 사서 쓰레기를 늘려야 하냐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집에 스피커를 달고 싶어한 자신이 더럽게 느껴진다.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의견이나 정보가 서로 상충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특히 돈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다. 자기가 자란 방식, 살아온 사회, 주변 사람에 따라 우리 머릿속에서는 큰 돈을 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부터 남에게 뒤져져도 안되며 고교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온갖 생각이 들어차 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느끼는 자기 생각이다. 따라서 자신의 직감과 마음의 귀글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영망에 따라 사는데 필요한 돈을 모두 번다고 해서 고타먹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야 한다.